바지는 띄울 때는 순서대로 해야되요 기장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장을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기장을 먼저 표시합니다 기장을 먼저 뜯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뜯을 거에요 그래서 기장을 먼저 뜯겠습니다 이렇게 기장은 먼저 뜯었잖아요 그럼 기장은 먼저 정리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장이 원래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시접 2인치 주고 그냥 깔아 버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 시접을 여기 부리면 지성복이 7인치 4분의 3이거든요 7인치 4분의 3 정도 7인치 반 정도 근데 이렇게 보니까 7인치 4분의 3 정도 오면 7인치 4분의 3 한 1인치 정도 남죠 1인치 4분의 1 정도 줄이는데 양쪽으로 안 줄이고 안쪽으로만 줄여 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런데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위질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잡아서 반드가 잘라 줍니다 양쪽으로 안 그려줬으면 가위를 이렇게 가위가 더 정확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기장 표시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대편으로 이제 허리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꺾을 때 좋아하라고 이렇게 변시해 놨거든요 지금 엉덩이서는 찬장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엉덩이가 얼마냐면은 딱 맞게 쟀을 때 38입니다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찬장만 하시라고 이것을 일단 뽑아놨고요 그래서 일단 빼내겠습니다 빼내고 이 허리사는 있잖아요 나중에 뜯으면은 이 허리사는 맞춰줘야 되겠죠 이 허리는 정확하게 되니까 허리사는 맞춰주고 뒤쪽으로 빼든지 앞쪽으로 빼든지 이 주름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 주름을 빼는데 1인치 2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주름이 근데 이 앞쪽으로 빼도 되고요 뜯어서 앞쪽으로 해도 되고 이쪽으로 해도 돼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4등대 옆쪽으로 잡았을 때 재봉선을 일자주머니가 아니라 재봉선을 잡을 때 뒷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뜯을 때는 안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안쪽을 뜯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뜯을 겁니다. 지금 밑단을 먼저 정리를 했고요. 맨 처음에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단을 할 때는 이 1인치 4분의 1 줄이는데 양쪽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보면 주름을 지금 펴는 상태인데 뜯어서 지금 주름을 이렇게 폈잖아요. 했는데 38이에요. 힐이 딱 맞게 됐을 때 4하고 36, 38이잖아요. 지금 38인데 열량이 그러면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지금 맞는 건데 힐이 이 열량이 너무 크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없앴을 때 이렇게 보면 36, 38이잖아요. 여기가 38인데 이렇게 하면 힐이 그리고 허리 사이즈를 보면 여기가 지금 완성상이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완성 사이즈인데 지금 보면은 완성 사이즈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줄이면 옷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차려서 그래서 이 나오는 양 있죠. 지금 이 나오는 양. 이 양을 주머니를 뜯기 싫은데 그래도 좀 뜯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를. 이 양이 여힘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뒷판만 뜯은데 그러면 주머니는 이건 안 뜯고요. 안 뜯은 상태에서 뒷판만 뜯을 거예요. 뒷판만 뜯을 거예요. 뒷판만 뜯을 거예요. 뒷판만 뜯어서 이걸 좀 없앨 겁니다. 이렇게. 4분의 1만. 해가지고 여기도 좀 차내고요. 여기도 좀 차내고요. 여기도. 이 정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차낼 겁니다. 안 그러면은 앞판도 주머니도 일자주머니 이니까 그냥 뜯어서 다시 재단하면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은 대충 하는 것보다는 뜯어 가지고 이 살을 제대로 좀 잡아주겠습니다. 뜯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주름을 뺐잖아요. 뺐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옛날에 맞았는데. 살이 많이 빠져서. 줄일 거예요. 줄인 건데. 이 앞판에서 좀 쳐낼 거예요. 이 곡선을 좀 잡아서 쳐주고. 뒷판은 곡선이 좀 많아서. 여기서 좀 더 쳐줄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2인치 반 정도는 띄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면은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은 안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쳐줄 겁니다. 완성사진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단하면 해보겠습니다. 주머니를 띄어냈고요. 주머니를 다시 짜기 위해서. 주머니는 일자주머니에요. 같이 넣고. 잘라내겠습니다. 곡선만. 잘라주면서요. 잘라내면은 우라가 올겠죠. 우라가 떨어지면은. 나중에. 뽑아놓고 칠 때. 복잡하잖아요. 우라를 잘라내고. 바로.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다클로 해가지고. 뒷판을 잘라내고. 그래서 앞판 잘라내고. 앞판 여기 잘라내고. 뒷판 잘라내고. 완성을 해가지고. 뒷사이즈로 해서 사이즈를 맞힐 겁니다. 뒷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곡자로 이렇게 해서. 거의 곡선을 주지 않고. 잘라내고. 준비해봅시다. 완성. 완성은 이렇게 잡아주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뒷판하고. 뒷판하고. 이어가지고. 했을 때. 허리 사이즈를 맞히게 되겠습니다. 여긴 거의 일자로 하는거에 낫겠죠. 이렇게. 뒷판은 한쪽으로만 칠거니깐요. 다 뜯어서 쳐도 되는데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재단해 보이옵니다. 복선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죠? 워낙에 살이 빠져가지고 이게 주머니 짠 산입니다. 그래서 1cm만 넣고 잘라건져습니다. 김치, 뚜껑, 정리, 소금, 찬미, 한달은 지금 연기, 장르, 고정, 모래, 소금만 добав여요. три, tio. 세 스타를 넣으세요. 여기 가지고, 달리 상황입니다. 여기 들고, 여기서 깍돌리로, 나중에 오바노클 칠때에 우리 떼에 벨렁거리면 오바노클 치기가 힘들잖아요 먼저 붙여주는거 주머니 짤거구요 주머니는 일 짜니까 이렇게 짜야 되겠죠 이쪽 이쪽 파는 이렇게 이렇게 짜는거죠 주머니는 2매일 짜가지고 뒷판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재단이 끝났구요 뒷판을 재단하겠습니다 뒷판은 주머니에서 일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 옷은 보면은 입었을때 굉장히 이쪽이 커요 그래서 곡선을 좀 없애주겠습니다 이 옷은 없애서 허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선도 한 2,20점 더 없애서 곡선을 없애주겠습니다 지금 안찍어졌어 찍고 있는데요 지금 안찍어졌어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님의 옷은 남은 옷은 또 안찍어졌어요 제가 제가 사는 옷은 먹을 때 그리고 가위가 가는 선이 정확하게 생깁니다. 주경이 열량이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여기도 지금 쳤는데 이 안쪽으로 힙쪽으로 해서 허벅지쪽으로 안쪽 안쪽 허벅지쪽으로 해서 많이 쳐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머니를 짜고 여기로 완성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로 보면은 지금 먼저 와키 쪽에 재봉선을 재단을 해가지고 먼저 붙였습니다. 일자주머니니까 바로 위에서 눌러버릴 거에요. 일자주머니를 어렵게 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눌러서 위에서 때려볼겁니다. 그래서 때리면은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가 완성샵입니까. 완성샵이잖아요. 완성샵이잖아요. 완성샵입니까. 앞판에서만 이렇게 줄이는 앞판 같이 줄이는 수가 있고 이 옷 같은 경우는 앞판에는 거의 줄일 거였고 주름이 있어도 기판으로 여유를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재봅시다. 거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만들면은 38 정도 이렇게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재면은 맞을 거에요. 위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대충. 일단 완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가 38이잖아요. 지금. 바지를 고칠 때는 아주 쉽게끔 어렵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자주머니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쉽게끔 어려운 방법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방법대로 일단 여기를 볼게요. 최대한 일을 줄여서 합니다. 여기에서 일자주머니 짤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앞판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면은 위에서 눌러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할 때 그대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같이. 쭉. 같이 가면 됩니다. 상대. 상대. 이렇게.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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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죠 이렇게만 박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레칭을 한번 놔줘도 되고 안 놔줘도 되고 조금 튼튼하게 하려면 스트레칭을 한번 놔줍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놔도 됩니다 처음부터 주머니가 튼튼하게 튼튼하게 보기가 좀 사나워서 여기 끝나는 부분에 복근이 되어있죠 이걸 넣고 입기판을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야 되어있죠 밑에 이렇게가 자연스러워져요. 자연스럽게 놓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여기를 앞판이 박히면 안되겠잖아요. 감각으로 만지면 하나씩 있어요. 안 박히면 안되니까 안 박히면 대체는 잡아주고 지금 너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을 뒤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 터지지 마라. 이렇게 보면 앞주머니가 됐죠. 나중에 오비를 박을 때 뒤집어오라고 주머니에 닿아줍니다. 이렇게 뒷판도 마찬가지구요. 뒷판을 박을 때 항상 주머니에 당기면 안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이분이 생기잖아요. 항상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오비를 닿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쪽은 저쪽 해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이 단독힘으로 이렇게 막혔면 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강을 막을때 밑반을 잡아줘야 되겠지 안 잡아주면은 아까는 데로가는데 이렇게 잡고 스테치를 안 놔줍니다 반대편도 같이 스테치를 안 놔줘야 되겠지 반대편도 같이 스테치를 안 놔줘야 되겠지 이 끝나는 부분에서 끝나도 되고요 위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연스럽게 넣고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려진다든가 꾸린다든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아그때는 항상 감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접은색이 이렇게 해서 이 어렵게 안하고 쉬운 반복대로 한 거예요 제가 여기가 박혔으면 안 되는데요 여기가 박히기는 안 했죠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여기가 박히기는 안 하죠 여기가 박히고 그래서 아직도 없는 거에요 그런다고 다 Playing 이제 오비로를 박아보겠습니다 이걸 오비라 그래요 일본말로 벨트색이죠 이거 박으면은 이게 허리가 완성색입니다 허리가 완성색 허리는 따로 겠으니깐요 입었을때 자연스럽게 그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뒤집어서 뒤집어서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까지 뜯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뜯어야 돼요 그러는건 롤발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지 마구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거 당기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거든요 이건 벳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벳롤에 박히면은 안 끊깁니다 안 넘어가요 우리가 이걸 박으면 벳롤에 박으면 안 되고요 여기 두께는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건 일자로 자연스럽게 박아주면 됩니다 범위라서 일자로 벳롤에 박히면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 맞춰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재단할 겁니다 힙 사이즈를 내서 재단할 거예요 그 재단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단할 때 제가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힙이 똑같지 않으면은 약간 일단 도매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도매 많이 하면 표시나니까 한 두 땀만 여기다가 그대로 박은 그 자리에다 그대로 가거든요 그럼 표시가 안 나죠 이렇게 봤을 때 잘 모릅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이걸 안쪽 가사리라고 합니다 안쪽 가사리 무과사리 가사리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무과사리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벳롤이 안 박혔으니까 자동적으로 꺾이잖아요 이렇게 벳롤이 박혔으면은 이게 안 꺾인 거예요 벨트 고리를 옮겨야 되나요 안 옮겨야 되나요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항상 밑에 칠을 약간 당겨주고요 내엘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도매이 나면 안 보이잖아요 다른 김에 한 번에 여기서 딱 해놓고 마무리 해놓고 제 쪽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 붙는 게 USA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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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그래서 려 그리고 기 ow 이때덱 이렇게 이렇게 손 중 같이 바이러스 거의 다 했다고 봐도 됩니다.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봐도 됩니다. 기판을 잘라서 사이즈에서 별도꼬리는 지금 잘 달겠죠?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쪽에 할 때는 항상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들어가기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갔죠. 이거 한 반인치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잡으면은 한 번에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만큼 중간에서 한 번 잡아주고요. 물어봐도 불가능하다고 모르겠습니다. 이쪽에서 한 번 잡아주고 어렵게 한 번에 가다가 뜯느니 이쪽에서 한 번 잡아주고 다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내외로 갑니다. 가시나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다 잡아도 됩니다.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에서 던져봐가지고 원래는 미싱으로 한 실을 끼워줘야 되잖아요.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신경 쓴다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사용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아도 뒤집어 보지 않았으면 색깔 안 맞췄다고 말하거든요. 그냥 본정식을 그대로 하십시오. 정석대로 하려면 뜻도 같도 없습니다. 뜻도 같도 없다는 말은 전라도 말입니다. 입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거 거리를 어떻게 맞추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여기를 지금 박았잖아요. 넘겨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옮겨가지고 딱 맞았을 때 여기에서 너로알 하나만큼 한 3일 정도 옮겨가지고 딱 맞고 딱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주 하다보면은 반박이 있어서 그냥 당겨서 그냥 당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냥 박아도 맞습니다. 맞죠? 이 힙박도 다 내리고 이제 정석대로 재단을 해서 밑에까지 싹 여기서 박혔습니다. 그러면 완성되겠죠? 지금 장면은 여기서 보면은 다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정석대로 됐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허리 완성선이니까 완성선에서 힙 사이즈만 맞춰가지고 재단에서 이렇게 할 건데 이 재단하는 것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 재단할때에 그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잘 봐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지금 오비도 싹 발 뭐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기거든요. 허리 사이즈가 아까 처음에 제가 여기서 입고서 재단 허리 사이즈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놓는데 보면은 38인데 38이면 여기잖아요. 지금 이런 좀 적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조금 키워서 이럴때 자를 이런 식으로 놀는데 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가 요즘 옷들은 작기 때문에 고마대로 이렇게 크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몇인치냐면 5인치 6인치나 되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셜렁합니다. 요즘 옷들은 타이트하게 있기 때문에 조금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서 4인치 반만 줘도 옷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체러일거잖아요. 엉덩이 좀 둘러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내고 입니다. 이 피치하고 맞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가위로 잘못하고 확 눌러버리면 가위가 휘어버립니다. 가위가 휘어버립니다. 이때는 살짝 눌러버리고 여기가 좀 솟았죠. 여기가 이 부분 일자로 되겠고 이만큼 잘라내버릴 겁니다. 좀 잘라내세요. 그러면 다른데는 중요한게 별로 없고요. 1인치 4분의 1을 쳐내야 되잖아요. 양쪽을 쳐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쳐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이렇게 놓고 자연스럽게 놓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발이 뭐야. 이분이 옛날에는 살이 많이 쪄었었는데 지금은 살이 많이 빠졌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보면 이 옷을 보면 다른 옷인데요. 이 양복 옷을 입고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어요.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평소 때 입던 옷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입었잖아요. 이렇게 허벅지 허벅지도 여유가 여유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허벅지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만 해도 28이 나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보면 이렇게 23 정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24 23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대세히 쳐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여기로 2인치 다 가안을 쳐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에도 2인치 가안을 쳐주겠습니다. 이 완성선에서 2인치 가안을 쳐주겠습니다. 조금 좋게끔 2인치 가안에 너무 많을까요? 더 그래서 이게 곡선을 올릴 때 이렇게 일자로 올려버리면 너무 타이트해서 안 됩니다. 대단할 때 항상 이쪽이 약간 넓게끔 훨씬 넓게끔 자연스러운 곡선을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정도만은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금 여기 천일 거잖아요. 너무 넓어서 이렇게 안전하여 제가 담아 엉덩이 랩이 제대로 이정도면 좀 자연스러울 사유일 것 같아요. 앞판도 마찬가지죠. 앞판을 쳐낼 때는 이렇게 쳐내면 앞판이 항상 적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박을 때에 쫙 늘려서 박으면 됩니다. 고치는 옷은 늘려서 박으면 자연스럽게 맞을 수가 있어요. 앞판 주름이 있어서 앞판도 크잖아요. 지금 옆에서 쳐내줬지만 그래도 커서 이 부분을 쳐내줄 거에요. 지금 보면은 2인칭 하나를 여기서 쳐낸다 그러면 4인칭 입니까 지금 이거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봐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마 완성산이 7인치가 안 나옵니다. 7인치가 7인치 반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말라서 타입하게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을 쳐내는데 뒷판체로 그렇게 많이 쳐내진 않을 거에요. 여기에서 여기가 무릎선이잖아요. 지금 무릎선인데 거의 일자로 올라가다 싶어요. 일자로 올라가다 싶어서 이 부분만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도 쳐먹겠습니다. 여기서 자릴때는요. 항상 이만큼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고 오라가 달랑거리면 안되잖아요. 너무 까매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요. 오라가 오바놓고 칠 때 오라가 덜렁거리지 않잖아요. 안그러면 또 붙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오바놓고 붙여가지고 바퀴만 하면은 끝나는 거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리는 몇 인치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확인을 항상 해야 되겠죠. 허벅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허벅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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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us Bew Rugrick 허벅지가 허벅지가 허벅지 허벅지를 허벅지 허벅지가 허벅지 허벅지 그때 23이었으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라쿨 천수 완성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바라쿨 쳐가지고 오겠습니다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이 재봉선이 맞아야 되겠죠 이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밑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딱 맞으면 봐도 알거든요 이 재봉선이 제대로 안 맞으면 옷이 돌아가는 것 같이 앞을 안입고입니다 남자가 그 밑에 이렇게 뒷주머니를 제끼고요 제끼놓고 다리미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안에 붙여있는 부분을 싹 빼주는 겁니다 싹 빼주면은 이 복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다리미의 기본이에요 기본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리를 고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 복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옷이 딴 듯이 했을 때 복선이 안 나오면은 옷이 안 이뻐요 다렸으니까 여기를 좀 다려줘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일자주머니 같은 경우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긴 다릴 때는 지퍼 끝나는 부분까지 다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는 걸로 쓴 옷이 좋고 멋지요 여성 옷도 마찬가지고 남성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선이 이뻐야지 옷이 딱 입었을 때 응용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어르신들이 잘 되시라고 끝나는 부분까지 딱 다려줍니다 제가 쥐었을 때 목에 딱 맞게 되었을 때 38 이었거든요 39 반이 나와요 1인치 반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그러면 젠드로 해서 이렇게 딱 만들면 끼어서 못 입습니다 항상 여유분을 비주고요 허리는 젠드로 그대로 했고요 허벅지는 보면은 제가 봤을 때 24 23 정도 됐었는데요 24 이 정도는 딱 맞습니다 제가 쥔거하고 했을 때 좀 여유를 줬어요 부리를 보면은 바지 부리를 보면은 7인치 반 7인치 반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의 바지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딱 나오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이렇게 딱 나오고 엉덩이 손도 이렇게 잘 나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엉덩이 손도 나와야만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딱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입선이 남자 옷도 그렇고 여자 옷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아주 멋집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아요 손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이걸로 끝입니다